그리고 1995년 정준하와 썸 타는 연기를 선보이고 얘기해. 할 얘기 있다며? 너한테 줄 게 있어. 젊었다. 열흘 후야. 야! 그래 결혼 축하한다. 잘 먹고 잘 살아라. 은정아 잠깐만. 이건 우리 둘의 청첩장이야. 신영이 많은 신분인데. 진짜 말을 하지. 이런 브로포즈를 어디 있어. 2002년 MBC 연기대상에선 가수 비와 화려한 무대를 꾸민다. 진짜 잘 추는다.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으로 정상에 올라선 여병이. 믿고 보는 연기자 장서희. 앞으로도 그녀의 눈부신 활약은 계속된다.